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사는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 데리고 왔습니다 제목만 봐도 깜짝 놀라죠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지금 지새끼가 가출을 했는데 그래도 참을 수가 없다며 술 처먹고 야 그거 한번 하자 라는 남편놈 니가 사람이냐 이러니까 애가 집을 나가지 원제 자식이 가출을 했는데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걸 요구하는 남편 제목처럼 저희의 자식이 지금 집을 나갔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아이가 가출을 한 이 시점에 남편과 저 둘 모두 그래요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우선 남편의 경우 평소 소화가 잘 안되는 사람인데도 스트레스성 폭식을 하고 있으며 저는 정말 뭐랄까요 지금 하나 남아있는 자녀가 아니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이 일의 모든 책임이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눈물이 나와요 근데 새끼가 있으니까 다른 새끼가 있으니까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도 그래요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저는 힘든 걸 꾹 참고 그래서 평소 술을 안 좋아하는 저지만 남편을 위해 제가 먼저 맥주를 마시자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동네 맥주집에 데려가서 제가 술을 사줬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술 처먹고 집에 오자마자 관계를 요구합니다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도 침착하게 말을 했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? 우리 자식이 지금 집을 나갔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뭘 하자는 거냐? 나는 그거 주고도 못한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를 버럭버럭 제 탓을 합니다 그럼! 어? 나 지금 스트레스 오지게 봤는데 그럼 나는 어디다 푸냐고! 니가 해줘야지 니가! 이래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싸웠는데 진짜 이거 뭘까요? 이 인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와 그러니까 미친 이게 뭐야 내 자식이 집을 나가가지고 지금 이 순간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밥을 먹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핑계로 대면서 부부 합체할 생각을 한다고 돌았나 진짜 나 같으면 이거 역겨워서 단 하루도 같이 못 살아요 보니까 애가 집을 나간 것도 애비 때문인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어때요? 내 말이 틀렸습니까? 2번 진짜 말 그대로 발전이 참 더럽게 났네 아니 이거 정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삽니까? 3번 아니 무슨 이상 성욕자도 아니고 남도 아닌 지금 내 새끼가 가출을 했는데 그럴 와중에 아비가 돼서 정말 그게 하고 싶대요? 4번 본인 자식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계를 요구하는 게 사이코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진심으로 토악질 할 뻔했는데 그런 정신병자가 여기 또 있네요 토 나온다 정말 5번 아니 저기요 지금 자식이 가출을 했는데 두 사람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? 애 안 찾아요? 6번 남편 진짜 극혐이다 황혼 이혼 추천드려요 저 징그러운 놈 늙어가지고 돈도 못 벌고 병들었을 때 그런 놈 곁에서 간호하느라 세월 다 보내지 말고 빨리 하라고 7번 내 친구가 겪은 거랑 좀 비슷하네 엄마 장례 치르고 집에 온 첫날에 관계 요구하는 남편과 오지게 싸우고 이혼했다더라고 8번 8번 야 자식이 가출을 했는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유로 먹을 거 다 챙겨 처먹고 맥주도 마시러 다니고 성욕도 풀어야 되고 하긴 아빠가 저 모양 저 꼴이니까 당연히 자식이 집을 나가지 9번 아이가 지 아빠 때문에 집을 나갔나 보네요 하긴 그래요 저 정도 공감 능력 장애를 그 누가 견디겠냐고 어른도 힘들텐데 애도 당연히 못 견디지 10번 이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아니 내 새끼가 집을 나갔는데 그런 와중에 자기 욕구가 먼저라고? 와 이거는 인성이 나쁜 걸 넘어서 그냥 인성 자체가 박살나 없는데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건 무편집이에요 원지 남편이 여기 판에다 올려보래요 남편과 함께 길을 걷다가 간혹 되게 짧은 반바지나 노출이 좀 심한 옷을 입고 걸어가는 여자들을 발견하면 제가 남편에게 야 저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특히 좀 어려보이는 10대 같으면 너 저런 거 쳐다보다가 수갑 철컹철컹 한다 알겠어? 보지 마 조심하라고 이렇게 반장난 반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은 저희 남편도 그동안은 저희 남편도 나 안 봤어 너가 봤잖아 이래가지고 그냥저냥 웃음에 넘어갔는데요 이 인간이 얼마 전부터 너무나 강력하게 아니 아니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저거 다 쳐다보라고 보여주려고 저렇게 입는 거야 봐도 된다 회사에서도 보여주려고 그렇게 입는다고 했다고 직원들이 남자들이 보는 게 싫으면 지가 가리고 다니면 되는 거야 어? 이렇게 말을 해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아니야 뭐를 입든 패션으로 또는 자기만족으로 입는 거야 노골적으로 성적으로 남자들 보라고 입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응시를 하는 것도 불쾌감을 주고 성초행이라고 법으로 성립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느껴진다고 스치듯 자연스럽게 보는 건 괜찮지만 노골적으로 응시하는 건 안 돼 가 바로 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인터넷 뉴스에서 본 오토바이 라이더들 오토바이 라이더들 뒤에 비키니를 입고 타고 가는 여자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어? 이거 다 보여주려고 없는 거라고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그건 경우가 다르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여기다 글 올려보라고 해가지고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어때요? 남편이 저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제가 맞는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지금 이거는 쳐다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쓴이가 남편에게 그때마다 잔소리하는 게 문제 아닌가요? 얼마나 그지 같으면 어? 짜증나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한소리 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 적당히 해요 내 댓글 이거 레알이에요 나는 처음에 남편이 쳐다보면서 그랬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쓴이 본인이 먼저 발견하고 쳐다보지마 쳐다보지마 자꾸 뭐라고 한 거였네 진심 개 또라이 같아요 지금까지 남편이 잘 참았네 니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으면 죽빵 날아갔다고 2번 같은 여자인 내가 봐도 쓴이 같은 스타일이 개 짜증나요 대댓글 내 말이 그 말이야 딱 질색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점을 오바 육발을 해가면서 상대방 쓰레기로 만드는 그런 타입들 철컹철컹이었으면 나도 몇 번이나 잡혀 들어갔겠니 여자인 나도 시선이 가는데 뭔 개소리야 3번 남자나 여자나 거리를 다니면서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몸매가 좋거나 무슨 이유든 뭔가 튀는 게 있으면 한 번쯤은 보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무슨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 번 보는 건데 옆에서 니가 먼저 의식해가지고 보지 마라 수갑 찬다 철컹철컹 있다면 소리하면은 아무 느낌이 없다가도 더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? 니가 병원을 가야 된다고? 분명 보라고 노출을 과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멋에 그런 옷을 입는 사람도 있겠지만 옆에서 마치 큰일 난 것처럼 의식하게 만들면서 짜증을 내게 되면 당연히 반감이 생기죠 친구였다면 죽빵 날아간다고요 4번 아니 아줌마 돌았어요 남편이 먼저 여자들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런가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걸 보니까 그러지도 않는데 니가 먼저 보네 도대체 왜 쳐다보지 마라 어쩌라 이따 미친 소리를 하는 겁니까? 괜히 남자 자존심을 긁어가지고 똥 부스러움을 만들고 앉았어 뭐야? 5번 아무리 와이프가 뭐라 해도 짜증이 나도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상인가? 정상인은 그만 좀 뭐라 하라고 짜증을 내는 한이 있지만 보는 게 정당하다면 저렇게 욕공을 하진 않는데? 댓글 그럼 계속 옆에서 개소리하는 건 정상이냐? 6번 같이 볼 거죠? 댓글 보니까 어때요? 남편한테 사과할 겁니까? 존심 때문에 못하겠쥬? 7번 아니 같은 여자라도 노출되기 심하면 쳐다보게 되는데 남자는 오죽할까요? 그래도 쓰리 남편은 티 안 내리고 노력을 하는데 옆에서 계속 그딴 잔소리 해대면 기분 그지같죠? 질린다고 정말 적당히 하라고 아줌마 8번 아니 너도 봐놓고 왜 난리야? 그리고 보면 뭐? 뭐 어쩌라고? 눈을 감고 다녀야 되냐? 9번 아우 이 아줌마 정신병이 있나? 의붙증 말기 같네 남편 좀 그만 잡아 이 아줌마야 정신 좀 차리라고 10번 아니 여자아이 나도 시선이 갈 때가 있는데 뭘 어쩌라고 그런 잔소리를 합니까? 남편이 남들도 다 느낄 만큼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한 것도 없구만 그걸 보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뚫어지게 쳐다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날 짓 해요? 저도 크롭에 레깅스 입고 지나가는 여자들 시선이 절로 가요 너무 그지같아가지고 보게 된다고 11번 야 이거는 뭐 지 남편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리네 12번 우리 신호이가 딱 저래요 지 남편을 봉사로 만들려고 하더라고 눈이 나빠서 라식을 하고 싶다니까 왜? 여자들 잘 볼라고? 이러면서 못하게 해 자기 남편 눈이 나쁜데 여하튼 그래요 세상 그 누구도 네 남편 안 봐요 이 아줌마야 그만 좀 해라 13번 13번 아니 도대체 네가 뭔데 남편의 시간까지 통제를 하려고 합니까? 어떻게 될까요? 아무리 봐도 이 글의 요지를 모르겠어요 뭐 내 남편이 변타니까 같이 욕을 해달라 이건가? 14번 자기 만족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? 만약 아무도 없는 자기 직구석에서도 맨날 그렇게 있고 있으면 자기 만족 인정한다 참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두 사연 다 아 참 아휴 말도 하기 싫어 여러분이 대신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